2. 더욱더ń 음반의 여유 아이엠발드와 똑같아요 조합이 역시 일단 맵 컨셉 자체가 비슷하고 뚫는 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룸바디가 어느 루트를 통하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양 팀의 수비 위치는 뻔하지만 공격 위치는 선택지가 좀 여러 군데요 여김볶감 아니 지금 겐지 선수가 겐지가 윈스턴을 잡아냈어요 1대1로 싸워서 원숭이가 겐지를 잡아서 보통 킹숭이라고 부르거든요 킹숭이가 아니고 겐지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네요 제대로 묶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원사격을 해준 아군이 없었는데 아 여기서 수변낭했어요 겐지가 자고있죠 일을 해야되는데 자 이제 겉종 활성화를 시켰고요 이걸 막아내네요 이걸 막아내요 아 근데 다타 선수가 약간 지금 흥분을 한건지 자리아의 방벽을 계속 치고 있어요 이러면 자리아 선수의 게이지가 확실히 차버리거든요 이걸 막아냅니다 또 될 internally 망가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주